2024 썸머슬랩 후토크 앞에 경기부터 보면은 위미스 월드 챔피언십 리브모건 든 리아 리플리 일단 위미스 챔피언십은 리브모건이 방어를 했습니다 근데 리브모건이 본인의 힘으로 이긴 게 아니라 도미닉의 힘으로 방어를 해요 와 도미닉이 배신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막상 직접 눈으로 보니까 너무 충격이네요 너무 충격이고 일단은 도미닉이 저즈먼트 데이 내에서 확실히 어떤 분열을 일으킨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브모건이랑 도미닉이랑 이제 같이 다닐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리아 리플리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이제 얼굴이 막 일그러지면서 막 울기 직전이었죠 사실 거의 울었죠 사실 그래서 리아 리플리는 이제 혼자 좀 전전긍긍하다가 위기의 상황이 왔을 때 진짜 엄청난 위기가 왔을 때 제이웃서가 와서 그리고 데미안 프리스트가 와서 도와줄 거로 보이고 뒤에 얘기하겠지만 벨러는 이제 도미닉 쪽 붙어서 도미닉 리브에 붙을 것 같아요 맥도너랑 같이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될지 이제 애프터 스맥다운 애프터 로우를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기로 인터컨티네탈 챔피언십 세미제인 대 브롬브레이커 경기가 있었는데 여기서 브롬브레이커가 이기면서 뉴 챔피언이 되겠다 싶었는데 진짜로 브롬브레이커가 뉴 챔피언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예상한 대로 새로운 챔피언이 됩니다 그래서 2연패는 없었고요 그리고 브롬브레이커의 기세가 얼마나 좋았는지 그리고 그 기세에 이어서 얼마나 위상이 올라갈 건지 이제 오늘 딱 보여준 것 같아 이제 시작이야 브롬브레이커는 이제 앞으로 브롬브레이커는 쉐이머스, 카이저, 피트던 막 이제 상대할 선수들이 많죠 일리아 드라곤오프 그쪽 이제 인컨챔 디비전은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대립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경기 내용은 좋았어요 경기 내용은 근데 그전에 봤던 그림이기 때문에 좀 겹치기는 하지만 일단 이 경기에서 가장 좋았던 포인트는 경기를 시작하자마자 스피어가 나왔고 할로바킥이 나왔다 근데 둘 다 실패를 했다 시작하자마자 그래서 그 경기 운영에서의 그 스타트 그 부분이 가장 좀 임팩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US 챔피언십 로건 폴더 LA 나이트 경기가 있었고 아 그 제가 앞에 썸머슬램에서 보고 싶은 장면 토너먼트 그때 1등을 했던 LA 나이트 US 챔피언 대관식이 결국엔 이루어졌고요 그때 투표하신 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죠 여러분들의 염먼대로 LA 나이트가 US 챔피언에 등극을 했고요 LA 나이트의 그런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라고 볼 수 있었던 챔피언십을 잘 마무리 짓고 챔피언을 따낼 수 있어서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로건 폴은 그 3단 로프 문설트 그렇게 할 거면 좀 자주 나오지 그랬냐 솔직히 제가 만약에 로건 폴이 그 풀타이머 답게 자주 나와서 위클리쇼 경기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US 챔피언을 지켜내고 이랬다면은 아 LA 나이트가 땄어도 좋았겠지만 아주 좋은 건 똑같겠지만 와 이게 로건 폴 진짜 잘했다 라는 생각을 했을 텐데 지금은 그냥 챔피언 없이 피엘리 뛰는 그 정도의 선수가 딱 적당한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LA 나이트는 이제 시작이거든요 왜냐면 챔피언이 되고 나서가 힘들어 사실 챔피언이 됐을 때의 지금 이 순간은 엄청 임팩트 있고 다들 환영해주고 다들 좋아해주고 이러지만 지금 이유가 중요한데 LA 나이트가 이제 챔피언으로서 얼마나 할 수 있을지는 이제 지켜봐야 알 것 같습니다 이건 그냥 팬심으로 응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WWE 위미스 챔피언십 베일리 대 나이아 잭스 경기 이 경기에서도 퀸 나이아 잭스가 승리를 하면서 뉴 WWE 위미스 챔피언이 됩니다 그리고 베일리는 어떻게 보면 시기 적절하게 넘긴 거라고 생각이 들고 생각보다 베일리가 너무 잘해줬다 베일리가 사실 그 뭔가 몸 관리를 잘 안 하는 것 같다 경기력이 너무 떨어졌다 막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오늘 베일리는 어 몸 관리가 잘 된 느낌이고 경기력도 괜찮았고 어디까지 갔냐면은 어 베일리가 나이아 잭스 이겨도 이상하지 않겠는데 까지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정도로 베일리는 아주 좋았다 하지만 이제 챔피언십에서는 이기지는 못했고 베일리는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의 숙제가 엄청 많은 것 같아 데미지 컨트롤 스토리가 끝나고 나서 챔피언이 됐지만 뭔가 존재감이 너무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베일리는 지금 이제 챔피언도 뺏겼으니까 챔피언도 내려놨으니까 어 이제부터 뭔가 새로운 그런 시도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잘하면은 지금 저 NXT 위미스 챔피언 록센 페레제 지금 무적 상태죠 거의 록센 페레제를 누가 이기냐 지금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 베일리가 잠깐 찍먹을 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나이아 잭스 어 일단 챔피언 아 너무 축하하고 나이아 잭스 드디어 어 챔피언이 됐는데 나이아 잭스는 이제 어 한번 딸 때가 됐죠 왜냐하면 복귀하고 나서 폼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어 나이아 잭스는 시기적절하게 챔피언을 잘 줬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서 티파니 스트레튼이 원래 캐싱인을 하려고 했었죠 근데 이제 딱 각 보고 이제 나왔는데 베일리가 그걸 방해하면서 캐싱인은 시도조차도 못했고 그 사이에 나이아 잭스가 베일리를 잡았고요 그리고 나이아 잭스가 챔피언이 되고 나서 티파니 스트레튼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이제 어 나이아 잭스를 축하해주는 나이아 잭스랑 같이 셀러브레이션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왔는데 어 지금 생각해보니까 티파니 스트레튼과 나이아 잭스가 이거를 일부러 계획한 건가 싶기도 해요 어 일부러 이런 계획을 했기 때문에 나이아 잭스가 티파니가 캐싱을 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같이 축하하면서 끝난 게 아닌가 어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모르죠 스맥다운 때 그거에 대해서 또 추궁할 수도 있지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경기 드류 맥킨타이어 CM펑크 그리고 특별 심판 스페셜 레프리로 세스 롤리스 가 있었는데 여기서 드류 맥킨타이어가 방어할까라고 저는 예상을 했고 어 예상대로 방어를 했습니다 근데 이 경기 안에서 아주 혼잡한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막 드류랑 세스 롤리스랑 막 서로 막 싸우고 CM펑크랑 세스 롤리스랑 막 싸우고 이제 CM펑크가 그 아나콘다 바이스 하고 있을 때 드류 맥킨타이어 그 팔찌 어 자기 팔찌 다시 되찾아서 이제 링 사이드 쪽에 놨는데 세스 롤리스가 심판으로서 이게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본인이 팔찌를 차고 있었어요 근데 CM펑크가 그걸 보고 또 니가 그걸 왜 갖고 있냐 그거 가져가려고 그러지 약간 그러면서 또 트집을 잡으면서 막 싸우고 막 얽히고 설키고 막 CM펑크가 세스 롤리스한테 한눈판 사이에 드류 맥킨타이어가 로블러를 하면서 경기를 잡아냈습니다 일단 다른 거 모르겠고 드류 맥킨타이어 드디어 이겼습니다 아 일단 CM펑크와 여러 번 경기를 할 것 같기 때문에 1차전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일단 1차전 드류 맥킨타이어가 승리를 했고 어 아마 2차전은 지겠죠 그게 뭐 배드블러드 해리너셀 뭐 이런 데서 뭐 질 것 같긴 하는데 뭐 그거는 그때 가서 이제 그때 가서 보고요 드류 맥킨타이어 일단 이긴 거 축하하고 CM펑크를 한 번은 잡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잘 잡았다 그리고 CM펑크는 어 몸을 만들긴 했지만 체력을 만든 거 같진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나이가 있기 때문에 체력이 쉽게 올라가지는 않죠 근데 이대로라면은 CM펑크는 레슬매니아에서 1대1 싱글 매치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거를 하고 싶다면은 1대1보다는 트리플 스렛 아니면 기밍 매치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체력은 그때까지 많이 키워놔야 될 것 같아요 솔직히 펑크 오늘 안 좋았거든요 안 좋았는데 그냥 뭐라고 크게 안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게 일단 지금 복귀해서는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냥 넘어가 도록 하죠 CM펑크는 그리고 세슬로린스는 심판으로서 뭐 잘했어요 사실 이 경기는 세슬로린스가 없었으면 큰일 났죠 정말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제 만약에 이게 스페셜 레프리 매치가 아니라 싱글 매치로 드류랑 펑크랑 했다 와 이거는 이번 썸머셀램 최악의 경기가 될 수도 있는데 세슬로린스가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스토리도 있고 어떠한 다양한 연출도 할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좋은 경기로 평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거는 개개인마다 생각이 달랐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슬로린스가 경기를 잘 살려준 것 같고 오늘은 의상이 적절했다 적당히 튀었다 세슬로린스는 원래 색깔 있는 거를 항상 화려하게 어깨뽕 넣어서 입고 나오는데 이제 색깔이 심판이다 보니까 색깔 제한이 검은색과 하얀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 세슬로린스 기준으로 봤을 때는 평범한 그런 의상이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월드 헤비베이트 챔피언십 데미안 프리스트 대 군터 경기가 있었는데 여기서 저는 데미안 프리스트가 방어를 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군터가 이기면서 어 뉴 월드 헤비베이트 챔피언이 됐고 어 어떻게 보면 킹오브더링 퀸오브더링 우승자들이 다 대간식을 치릅니다 이게 뭔 뜻이냐 트리플 H는 어떻게 보면 킹오브더링 퀸오브더링 우승자들의 위상을 이제 끌어올릴 거다 올렸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데미안 프리스트가 패배했던 이유는 아주 놀랍게도 벨러가 통수를 쳤죠 벨러가 데미안 프리스트가 거의 다 이긴 거를 군터에 로프 브레이크를 만들면서 벨러가 직접 로프 위로 올리면서 로프 브레이크를 만들면서 데미안이 이길 수 없게 됐고 이제 데미안 프리스트는 리플레이를 통해서 그걸 확인해서 벨러가 범인이라는 걸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벨러한테 막 이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라는 표정을 막 지으면서 경기를 어떻게든 막 해나가려고 하는데 자꾸 군터가 공격해서 또 당하고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기절을 하면서 데미안이 패배를 합니다 그리고 벨러는 데미안 프리스트 쓰러져 있는 데미안 프리스트를 아주 옛날 데몬벨러가 생각날 정도로 엄청나게 째려보는 모습이 나왔죠 그래서 벨러는 아주 앞으로 데미안 프리스트랑 좀 거창한 스토리를 간만에 진행을 할 것 같고 앞에 얘기한 것처럼 벨러는 이제 도미닉 리브머건 이쪽으로 이쪽을 지지하면서 저저먼트 데이에 어떻게 보면 악역 쪽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맥도나는 자연스럽게 이제 선생님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벨러 따라 이제 맥도나는 글로 갈 것 같고 이제 반대쪽에는 이제 데미안, 리아 리플리, 제이우소 이런 구도로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쉬운 점은 사실 데미안 프리스트가 뺏긴 게 아쉬워요 왜냐면 데미안 프리스트가 챔피언인 상태로 뭔가 리아 리플리랑 같이 반 저저먼트 데이 이쪽을 이제 어떻게 이렇게 견제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뺏겨버리면은 어떻게 보면 리아 리플리, 데미안 프리스트 이쪽이 너무 약해 그리고 데미안 프리스트가 챔피언 되고 나서 조금씩 조금씩 물론 보치라는 큰 실수를 하기도 했지만 조금 조금씩 좀 적응해 가면서 성장한 느낌이 났는데 여기서 딱 뺏겨버리니까 좀 맥이 끊기는 감이 없지 않아 좀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데미안 프리스트가 월챔을 뺏긴 게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통합 WWA 챔피언식 코디로즈 대 솔로시코와 경기가 있었고 제가 이제 코디로즈가 방어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제 다행히 이건 마쳤고요 근데 또 다행히 아니죠 코디로즈의 힘으로 이긴 게 아니라 로만레인지의 힘으로 방어를 해요 물론 앞에 랜디호튼과 케빈 웬스가 나오면서 그 둘의 도움도 받았지만 그 둘의 도움은 당연히 받았어야 되는 부분이고 여기서 로만레인지의 도움을 받았거든요 이거는 결국 블러드라인 소재로 코디로즈가 들어갔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코디로즈가 결국 블러드라인의 한 소재로 들어간 것 뿐이고 결국에는 코디로즈는 더락 아니면 로만레인지한테 챔피언을 넘길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래요 그래서 너무 좀 현타가 와요 결국엔 로만이구나 결국엔 이거구나 그나마 조금 희망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도 조금 기대하고 있는 기대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제 코디로즈가 오늘 등장할 때 백스테이지에서 본인의 반려견을 데려가면서 이제 경기장 입구에서 이제 옷을 건네입고 스탭한테 그런 장면이 나왔는데 그 스탭이 나이트메어 패밀리라는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옷이 나온 걸로 봤을 때 나이트메어 패밀리가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로즈 가문의 패밀리가 나온다는 얘기인데 그 스테이블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골더스트가 언제 나올지 이거를 좀 기대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골더스트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기다려보면 될 것 같아요 솔직히 기분은 안 좋습니다 기분은 안 좋고 앞으로 코디로즈는 어떤 커리어를 보내야 되나 그냥 그런 생각밖에 저는 안 듭니다 결국엔 이 블러드라인은 계속 여기에 있을 거고 지속이 될 거고 결국에는 더락, 로만, 레슬매니아, 대진 나올 때까지 계속 이 블러드라인은 있을 텐데 사실 그게 끝나고도 없어질지 말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블러드라인이 있는 한 어떠한 일부는 손해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계속 앞으로 한 2, 3년은 계속 갈 텐데 솔직히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코디로즈 팬들은 코디로즈의 지금 커리어를 즐길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챔피언이어도 그리고 경기 내용은 솔로시코아가 가장 문제의 선수였잖아요 경기력 안에서 근데 솔로시코아 경기력 자체는 저는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경기 운영 속도가 너무 느려 그러니까 경기 이 블러드라인 대립 안에서의 경기들은 느리게 가야 된다 천천히 가야 된다라는 게 너무 들어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무 느려요 느려도 그러니까 솔로는 경기 중에 보여준 기술들이나 접수들은 거의 대부분 좋았거든요 썸머슬램이라는 큰 피엘리에서 웨인 매트 경기를 치르는 건데도 되게 이제 잘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경기 운영 속도가 너무 느리고 그게 경기 중에 계속 말하는 게 로만을 따라 하는 거라 뭐 그래 뭐 로만의 워너비 약간 그런 이미지이기 때문에 어울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보기가 너무 힘듭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우소즈 제이오스 지미오스보다 솔로시코아가 더 잘할 그게 보이더라고요 저는 오늘 봤을 때 그리고 이제 팀원들도 제이코파투라는 엄청난 선수가 있고 통가로아는 잘 모르겠지만 타마통과는 그래도 좀 더 시간이 지나면 더 잘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타마통과도 괜찮은 것 같아서 경기력 측면만 봤을 때는 구 블러드라인보다 신 블러드라인이 낫기는 해 근데 이제 느린 거는 그대로라는 거지 그때 거를 그대로 카피하다 보니까 근데 아무튼 그건 그거고 사실 이게 경기력을 계속 칭찬할 수가 없는 게 이 스토리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기 블러드라인 쪽은 스토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스토리가 결국엔 진의 사무안 그쪽을 위한 것들로 돌아가면 짜증이 날 수밖에 없어 솔직히 아무리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어도 좋은 멋을 보여줬어도 솔직히 이거는 아니지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고요 저는 그렇게 들었고 결국엔 또 마지막에는 로만레인즈라는 카드까지 꺼내가면서 코디로즈가 방어하게끔 도와주는 웃긴 게 레슬매니아 40대는 로만레인즈를 코디가 그렇게 꺾었어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진짜 자기를 생각해주는 사람들로 해서 이제 딱 해서 대관식을 했는데 그렇게 대관식한 지 4개월 차 만에 단 4개월 차 만에 그 상대의 도움을 받아서 챔피언을 방어했다는 것 자체가 코디로즈 이미지에는 전혀 안 좋죠 솔직히 솔직히 그냥 제가 욕만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건데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느끼는 거는 좀 약간 체념 체념을 해야 되는 수밖에 없구나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그거예요 이건 결국엔 다 봐야 되는 그림이라는 거지 지금 딱 제 마음 상태는 그 상태입니다 그냥 굴복을 해야 되는구나 블루드라인은 할 거니까 너는 그냥 봐 이렇게 할 거니까 봐 로만레인즈 위원 로만을 외치는 현지 팬들과 거기에 환호하는 현지 팬들의 모습을 넌 그냥 봐 이렇게 밖에 안 느껴져 지금 아무튼 이렇게 마지막 경기까지 이렇게 후토크를 쫙 해봤고 썸머슬램 이렇게 통틀어서 봤을 때 저는 마지막 그 엔딩 장면 빼고 대부분 다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굳이 점수 매기는 안 좋아하지만 또 유튜버라면 점수를 매겨야죠 제 개인적인 썸머슬램 평점은 4.25 이렇게 경기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다 탄탄했기 때문에 이번 썸머슬램은 아주 좋았고 머닝더뱅크는 일부러 망친 건가 싶기도 해 썸머슬램이 이제 제2의 레슬매니아가 됐기 때문에 이제 어떠한 스토리의 시원함을 느끼려면 썸머슬램 기다리고 레슬매니아를 기다려야 되는구나 앞으로 앞으로 매해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도 벼락치기로 여기서 다 보여줬잖아요 도미닉이 배신하고 리브모건한테 가는 거 벨러가 데미안 배신하는 거 그리고 새로운 챔피언되는 브롬브레이커 새로운 챔피언되는 군터 새로운 챔피언되는 LA나이트까지 다 거기다 이제 로만레인즈 복귀까지 다 그동안 한 번은 보고 싶다 이제 언제 나오냐 하는 장면들이 한 피엘리에 다 몰아서 이렇게 썸머슬램에 나와버리는 걸로 봐서는 앞으로 이제 저희는 뭔가 스토리 진전을 보기 위해서는 1년에 딱 두 번만 기다리면 된다 나머지는 떡밥, 질질 끌기, 똑같은 쇼 이게 계속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의 날씨는 백인에서 내 복귀까지 다 Hastings Hemet TheMed Remember entrepreneurs Ta- burnout See You pa've activity 감사합니다.